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표와 같이 합류관에서 합류관의 각도에 따라 유입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합류관의 유입 각도를 90도에서 30도로 변경할 경우 합류관에서 발생되는 압력 손실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구하시오 각각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죠 속도압은 모두 10mm H2O다 자 그럼 일단 90도일 때의 압력 손실을 보겠습니다 90도일 때 압력 손실 개수는 1.0이고 속도압은 10mm 여기는 AQ를 줬죠 이 AQ는 뭐 AQ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미리미리 H2O랑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30도로 줄었다고 그러시죠 30도에서의 압력 손실은 그 다음에 압력 손실 개수는 0.128이 되네요 VP는 똑같고 그럼 얘는 얼마? 1.8mm AQ 그래서 감소압력 손실 감소압력 손실은 10에서 1.8을 빼면 8.2mm H2O AQ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8번 보겠습니다 자 송풍기의 정압이 60mm H2O 풍량은 300m 삼성폼인 회전수가 400rpm 동력은 3.8kW다 회전수를 500으로 변경할 거에 송풍양이랑 소유 동력에 대한 관계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송풍양은 Q1분의 Q2는 RPM1분의 RPM2 회전수비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Q2는 Q1 얼마? 300 곱하기 RPM1은 400에서 RPM2 500 이렇게 되면은 얼마가 나왔냐면 375 375 메타삼성폼 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이 아니고 동력까지 하라고 그랬지 동력은 어떻게 돼? 회전수비 3승에 비례하죠 KW1분의 KW2는 RPM1분의 RPM2의 3승에 비례하니까 KW2는 KW1 얼마? 3.8 KW 곱하기 RPM1 400 RPM2 500에 3승 하게 되면 7.42 KW 자 이거 서비스 문제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온도가 32도씨고 압력이 720mmHg일 때 공기 밀도를 계산하시오 21도씨 1기압에서의 밀도는 1.2kg4m3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벌써 21도씨 1기압에서 직접 해도 되고요 여기처럼 밀도 보정 계수를 계산해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DF를 먼저 계산할까 DF는 273 플러스 온도 온도가 얼마라서 32 그 다음에 273 플러스 여기서는 얼마로 줬어? 0이 아니고 21로 줬습니다 곱하기 760분의 P 720으로 줬죠 이걸 계산했더니 0.913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공기 밀도는 1.2라 그랬죠 1.2kg4m3승에다가 이 밀도 보정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918 이렇게 곱해주면 913이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913 이렇게 곱해주면 1.10kg4m3승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공기 먼지의 공기역학적 직경의 정의를 쓰시오 이거 하도 잘 나오는 거죠 대상먼지와 친강속도가 같고 밀도가 1.9g3cm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 여기까지 써주셔도 돼요 조금 더 쓰면 입자의 공기중 운동이나 호흡기 내 침착기전을 설명할 때 유용하다 자 11번 산업위생 통계에 적용되는 개통호차와 우발호차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정의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통호차 같은 경우는 창값과 측정지간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규칙적이라는 걸 그랬어 그리고 오차의 크기와 부호를 추정 보정할 수가 있다 규칙적이기 때문에 보정할 수 있다 그랬고 우발 같은 경우는 창값의 변이가 가로깍과 비교하여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로 오차의 원인 규명 및 그에 따른 보정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HGH에서 얘기하는 TLV 적용시 주의사항 5가지 이것도 뭐 몇 번 나왔댔죠 그래서 이것도 대기오염평감위 지표에 사용할 수 없다 24시간 노출 또는 정상작업시간을 추가한 노출에 대한 독성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 7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5가지 정도는 여러분 외워서 들어가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좀 지우고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작업장에서 210분 측정하여 누적 소음 폭로량이 40%였다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 즉 TWA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210분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 210분은 몇 시간이죠 3.5시간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음에서 시간 가중 평균 소음 수준 같은 경우는 16.61 로그 100분의 누적 소음 노출량 플러스 9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거는 뭐라 그랬어 12.5 곱하기 T라 그랬죠 실제로 노출 시간 요걸 고려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210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3.5시간 이라는 얘기지 요걸 거의 계산하면 되겠죠 16.61 로그 12.5 곱하기 3.5 몇 퍼센트 40 플러스 90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89.4 단위는 DB A 특성 A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공기중 나물 여과지로 포집한 후 분석한 결과 시료 여과지에는 22마이크로그램 공시료에는 3마이크로그램 8시부터 12시까지 시료 포집 펌프 2.0리터 폼인으로 채취했다 자 남농도를 마이크로그램 포 메타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세수율 98% 줬고요 자 그러면 농도는 마이크로그램 포 메타 삼성으로 계산하라 그랬어 자 부피는 분모는 펌프 용량 얼마 2.0리터 폼인이고 곱하기 채취시간 얼마 8시부터 12시니까 4시간이니까 분으로 240분 그 다음에 메타삼슨이니까 이거를 메타삼슨은 1000리터 그 다음 회수율 0.98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 이거는 앞뒤가 아니고 그냥 앞뒤 다 해갖고 본 본 분석량이 22마이크로그램 줬고 공시료를 줬으니까 공시료를 빼버리면 되는거죠 이건 22에서 공시료를 빼주는거죠 3마이크로그램 그만 단위 다 지워버리면 리터 리터 지워지고 윈윈 지워지면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삼슨이 나오죠 이걸 계산하면 40.39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삼슨 교제곡이 조금 오류가 있는데 이걸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법상 적정공개와 관련된 용어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 뭐 잘 나오는거죠 그래서 산소농도 범위는 18에서 23.5% 미만 탄산가스 CO2는 1.5% 미만 황화수소는 10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16번 분진을 포집하기 위하여 여과필터 일매의 질량을 측정하시니 10.4다 최취전이 되겠네 분당 40리터가 흐르는 관에 30분 동안 분진을 포집한 후 필터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16.04다 최취 후겠네 분진 농도를 계산하시오 자 그럼 펌프 용량 분모 얼마 분당 40리터라고 했으니까 40리터 포민 곱하기 얼마동안 30분 30분 그 다음에 메타삼성은 1000리터 그럼 리틀리터 지워지고 분 분 지워지면 메타삼성만 남죠 그 다음에 채취 후 얼마 16.4 16.04 마이너스 채취전 즉 여과지만의 무게 16.04 미리그람이 되겠죠 그럼 이거 간단히 나오네 5가 나오네요 5 미리그람퍼 메타삼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